3200이라는 단어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코스피의 3200포인트가 되면서 심리적 저항선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쉽지가 않은 부분이 뭐냐면 유동성의 한계가 조금 시장에서 느끼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어쨌든 자금이 좀 분배되다 보니까 좀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이 올라갈 듯 하면서도 못 올라가는 부분이 자금력 부족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금 같은 경우는 연계금의 포지션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계금의 포지션이 좀 약할 때는 주가가 못 가는 부분이고요. 연계금 포지션이 좀 매수 포지션에서 강할 때는 좀 상승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 감안해서 좀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기존 주도주들이 강세 흐름을 못 내니 옆을 찾고 바라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옆에 중에서 좀 자금 유동성을 조금만 집어넣어도 갈 수 있는 종목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을 하다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우선주, 스펙주, 덜 올랐던 5G 관련주, 정치 테마주 이런 식의 어떠한 번의 경기의 종목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반면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유동성에 대한 부분들이 점차적으로 약세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조심하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심리적으로 자꾸 지루해집니다. 어려워지고 복잡해집니다. 그러면 급등도 주차가게 되는데 그럴 때는 확실한 모멘텀이 없을 때는 추격 매수는 금지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같은 장세에서는 조금 조심스럽게 접근하셔야 될 장세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결국 연기금이 계속해서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네요. 지금 이 시각 코스피 시장에서는 천억 원 넘게 매도라면서 사실 오늘 연기금이 좀 매수를 해준다면 12개월 만에 연기금이 순매수로 포지션을 전환하게 되는 달이기 때문에 좀 의미 있게 5월을 마무리할 수 있었는데 연기금이 지금 매도폭을 키워가고 있다는 점. 그래서 시장이 여전히 조금씩 올라가고 있긴 해도 아직 뚜렷한 방향성이 없기 때문에 스펙주 같은 급등주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우선주 쪽에서 주의를 하셔야 된다라는 점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업종 키워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종 키워드는 어떤 키워드를 가지고 오셨을까요? 네, 결국은 스펙주인 것 같습니다. 일단은 우선주들도 많이 상승을 했기 때문에 스펙 관련된 종목으로 상승 흐름이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스펙주의 장점은 어떤 목적이 있는 겁니다. 스펙이라는 것이 결국 기업, 인수, 목적, 특수회사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증권사에서 스펙이라는 곳에 자금을 담겨두고요. 담아놓은 자금을 갖고 기업이 좋은 회사가 나왔을 경우 인수를 하게 되는, 합병을 하게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왜냐하면 합병을 하고 싶을 때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결국은 합병을 못하는 부분, 인수를 못하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갖고 있는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그렇게 크게 투자금을 모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200억, 300억 이 정도의 자금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총이 낮습니다. 낮다 보니까 유동성 단기 자금이 들어가게 되면 주가가 빠르게 반등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추가적인 장점이 2천 원은 다시 환급해서 돌려줍니다. 2천 원에 대해서 2,500원에 사는 것은 개인의 판단이겠지만 어느 특수목적회사의 인수를 위해서 만들어진 법인이, 스펙이 결국은 이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면 2천 원에 돌려주게 된다. 이런 노직도 좋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그러면 만약에 오늘 상승했던 신형 스펙 6호라든지 삼성 스펙 4호라든지 그다음에 유진 스펙 6호 등이 기업 인수 합병이 안 됐을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3,600원짜리다, 4천 원짜리다. 결국 그것도 2천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돈을 다 돌려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는 하면서 접근하셔야 된다. 만약에 가능성이 높을 때 2천 원짜리 근처에 났을 때는 안정성이 좋고 만약에 2,500원 이상일 때는 리스크가 점차적으로 커진다라는 부분 아니면 확실하게 인수할 수 있는 스펙의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 위주로만 접근하시는 전략이 좋다. 이렇게까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